약간 다른 날은 지목을 안 당하면 좋았는데 오늘은 약간 우리도 빨리 보여주고 싶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빨리 지목을 당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꾸. 이렇게 안 하고 저 출연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이렇게 뭘 안 해도 되나 싶어서 제가 불안해가지고. 과연 그는 어떤 무대를 준비를 했을지 그 사건의 현장 만나보시지요. 결정했습니다. 네, 박경림 감독님. 와, 진짜 이번에 회의가 제일 힘들었어요. 여자 곡으로 갈 거냐, 뚜엣곡으로 갈 거냐 부터 시작을 해서 한 팀을 아예 다 끝날 거냐. 네. 뭐, 너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끝내려고 하는데요, 지금 밖에서. 저희의 선택은? 박수홍 감독팀의 김성경 씨입니다. 내가 볼 잡았어. 아, 이게 예상했던 것 같은데. 내가 부끄럽고 있어, 지난번에. 그렇게 부터. 반갑습니다. 저는 열심히 살고 있는 중년의 나이에 입각한 김성경이라는 배우입니다. 의상은 미처 어디에 있는 거야? 이 소매가 지일지깍에 설리는 나보다 어떻게 춤을 추란 말이야? 미역농에 달깊지마. 밀어버린 머리를 잘 벗어. 흠을 맺힌 나를 보았어. 거울 속에 나를 의지껏. 숨을 잃지마. 자, 리매치가 상사됐습니다. 설혁전 한번 보셔야죠. 공연 안 하실 거예요? 예? 공연 앞으로 안 하실 거네요. 정말 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제 다른 일 알아보겠대요? 그래야겠어. 투자패 투자. 예전에 저랑 같이 엄청난 무대를 한 번 붙었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아니, 저기 왜 올라오세요? 방금 다 저 어디 가요? 아니, 저기 왜 올라오세요? 방금 다 저 어디 가요? 어머, 거기서부터 죽이 되신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가슴 떨려라. 무척 당한 것 같아요. 빨리 안 가요. 네, 이제 곡을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사랑하는 곡이고요. 듣기만 해도 너무 눈물이 나오고 너무 가슴이 아프며 너무 행복한 노래입니다. 윤복희 선생님의 여러분 들려주겠습니다. 윤복희 선생님의 여러분. 나는 말로.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 일생을 한 번 꼭 부르고 싶다. 어떤 상황에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부르고 싶어요. 윤복희 선생님의 여러분입니다. 예,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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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으로 받는 노래야? 어, 진짜? 아, 선물 나왔다. 아, 부럽다, 부러워. 뭐냐? 럭키박스다. 럭키박스. 저요? 아, 저요? 아, 저요? 건강해 드리고 싶어요. 럭키박스가 열렸습니다. 최고급 인상 세트와 건강기능식품 세트 1타 2피 이긴 팀 전원에게 럭커룸으로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연승에 도전하는 장은하 선수 대 김성경 선수의 승부를 시작합니다. 네, 우리 예쁘게 또 하자. 나 진짜 그렇게 하고 있어. 어제 이렇게 끈끈해요, 이렇게. 벌써 2승 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그냥 편하게. 김성경 선배님이랑 또 다시 한 번 진짜 아름다운 무대를 오늘 또 만들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임할게요. 언니가 있잖아, 누나가 있잖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자요. 제 손을 잡으세요. 내가 마냥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줄게 내가 마냥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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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눈물이 되리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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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눈물이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여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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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여 나는 너의 친구여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여 나는 나는 너의 기쁨이여 나는 나는 너의 기쁨이여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여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여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여 브라보! 브라보! 아, 소리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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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무대를 만들고 간다는 생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임할게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부르시고 아, 잘했어 아, 최고였어요 군대 4로 김성경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아, 후련해 후련 좋았어 좋았어 저 좀 많이 울컥했어요 성경 선배님의 그 눈빛 때문에 우리 엄마가 약간 잘했어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좀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오래오래 뮤지컬 무대에서 활동해주세요 지난번에 졌지만 이번에 이기셨어요 소감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긴 게 아니라 이 가사에 나와있는 외로움과 어떤 고독과 이런 것들이 제가 연식이 좀 오래됐잖아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후배가 언니의 이런 외로움과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도와주는 소프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성경 씨하고 저는 90년도 초반부터 처음 알고 지냈는데 그 사이에 성경 씨의 그 살아온 그 과정을 저는 다 알잖아요 처음에 탁 내가 만약 할 때 예 그냥 100% 공감이 됐어요 그 노래의 내용 그리고 과정을 너무 이렇게 잘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